아시아 보금연맹 대회가 오는 20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3위일체 하나님 창조 교회 완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말에 부산에서 열리는 WCC 제10차 총회와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WEA 세계보금연맹 대회를 앞두고 아시아교회가 가진 보금주의적 관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국가의 보금주의 대표 75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보금연맹 회장 김상복 목사와 신학위원장 김영한 박사가 한국보금주의협의회를 대표해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상복 회장은 3위일체 하나님 창조 교회 완성을 주제로 김영한 위원장은 21세기의 종교적 도전에 직면한 아시아 보금주의 개혁교회의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연할 예정입니다. 도전